더우니까 더우니까 박수씨만 저 땅때문에 찝찝해가지고 앤새나 엽서를 안 끝에 바람에 널려버린 엉덩한 맹세었나 저의 눈이 내리는 걸 한 동뼈 옆에서 만난 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도 오는 눈이 무릎무릎까지 없는데 아무런 건지 아무런 건지 아무런 건지 아무런 건지 아무런 사정화 아무런 건지 아무런 아파면 내 맘에 너무 무늬는 날 기적소리 죽은끝 넘어지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지 노래가 잘 나오는 거 같네 그래서 사람이 별로 몸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는 건 그렇던데 아니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지 노래가 잘 나오는 것 같네 그래서 사람이 별로면 몸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는 건 그러던데 우리 옛 어르신들이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 누나잉 아이고 열심히 해야 돼 아이고 민지 어서와 너무 편리한다이야 어제 하필 지워야 해 사단은 몸이었나 천둥이 내게 있는 마음 한 번 옆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나도 모르고 아직 없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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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 오는 날씨가 희망의 내 마음은 녹음으로 나 안을 기쁨 해가 오는 날씨가 희망의 내 마음은 녹음으로 나 안을 기쁨 해가 오는 날씨가 희망의 내 마음은 녹음으로 나 날 더우니까 아가 돌았나 보다 노래가 이렇게 내가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적은 그렇게 잘하는가 모르겠어 이게 더 오래가야 되는데 이거 얼마 못가 엄마하고 아빠는 어? 요즘에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주 안 만나는 것 같아 그치? 실망해서 보면 다 표가 나 느낌상 누가 그리 바빠가지고 한 번 더 예뻐지는 것 같아 젊음이 좋긴 좋다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홈피해 최연속 항상 더 어린 애기도 있는데 그 애기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고맙다 나 죽을 때까지는 따라다녀야 되는데 알았지? 약속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나를 안 따라오고 그러면 나도 너 시집가면 지구석하가지고 내가 거기도 한 거 좀 다 참하려고 해야 돼 그럴 능력이 있어 나는 그럴 능력이 있어 나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생각해 이런 노래는 내가 많이 불러보지가 안해가지고 이런 노래는 내가 많이 불러보지가 안해가지고 이런 노래는 내가 많이 불러보지가 안해가지고 응 조금 흥렸들 못 불러 뒤에 하세요 내 순간이 아니라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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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서 내가 많이 불러서 내가 많이 불러서 한 번 더 잃고 왔더니 그게 무서워던 그들이 더 이상 찾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모으니 슬슨 슬슨 너의 맘에 내 가슴이 들려 터지는 화산처럼 머물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간다! 간다! 이 노래 부르니까 다 박수치네 그 나이가 됐단 얘기잖아요 그지? 아까 안동력 할 때는 아무것도 없더니 혼자 빼고 아무 때나 치지 뭐 하루이 섬세 울면면 못 가고 더 질 것만 같은 그가 공성와란 부었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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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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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